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과 안력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는 온통 한일 양국 사이의 경제 문제만 국한되어 있지만 절대로 중요성이 강가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보상의 어떤 도움입니다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한일 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다 경제 문제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일본 입장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일본 가기에서 채택된 일본의 안보 정책 향후 10년간 일본의 안보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건이 2018년 방위대강입니다 방위대강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일본의 안보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은 문건입니다 안보 협력 추진 대상국을 차례차례 명기합니다 한국을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에 이어서 다섯 번째 국가로 명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향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동남아 국가에도 밀리는 후순위로 다루겠다는 대외 군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1910년과 1923년 방위대강에서는 미국을 제외하면 바로 한국이 나왔던 점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미일동명을 기축으로 보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이어 호주, 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축의 파트너로 규정돼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한국이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이분은 아주 빼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2018년 일본의 방위대강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아베 내각이 채택했던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미일동명 관련 뒤에 바로 한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결을 추진한다 정보보호협정체결 등 향후 공조기반 확립에 힘을 쓴다라고 한국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영내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가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안보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다 이것이 바로 5년 전에 발간된 2013년도의 방위대강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이 점은 상당히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유사시의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일미군은 제주도 면적의 한 50% 제주도 면적의 65%에 불과한 오키나와 본섬에 주일미군의 50%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미군 병력은 인도태평양함대 사령부 예하에 7함대 1만 1,541명을 포함해서 총 한 5만 2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만 8,500명입니다 두 배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이 주일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은 해군, 공군,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신속기동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내에 불안전한 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파견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영내 분재 발생 시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내에 동북아의 중요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에 오키나와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미국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면에서뿐만 아니고 지리적인 면, 지정학적인 면 이런 모든 면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성에 대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 89개 가운데서 37개가 오키나와 있고 그 다음 신 2개가 본토에 있습니다 그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 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7개 기지, 일본 본토에 있는 요커스카 해군, 요코다 기지, 공군, 캠프 자마, 육군, 사세부 기지, 해군을 비롯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화이트비치 해군, 후테마, 해뱅대 등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반도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주일미군은 한미연합사의 직접 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군이 일본을 통해 한반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차게 됩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7월 11일 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기지 7개가 유사시에 한국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질문 3번째입니다 일본의 역할,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의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도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안보상의 대단히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신뢰관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베 정부로부터 우리가 경제 보복을 당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경제상의 그런 손실에 거치지만 조금 더 시야나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안보상의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의심을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집권층 내부에 한일 간의 신뢰 실종을 통해 가지고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의 건강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시민의 입장에서 늘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반일 감정 같은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안의를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공병호TV closest Compass